안녕하세요 오늘도 찌르러 왔습니다 그날 확인한 짱어가 연금 안본 놈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놈 잡으러 왔는데 잊지를 안하네요 일단 있던 구멍에는 잊지를 안해요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소문이 남는다 다 도망가보네 이 구멍 이 구멍이 여러개 있었다 그러더라고 손으로 집어넣었는데 구멍이 막 갈래로 갈라져있다 그러더라구요 으 아 이런 구멍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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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가 겐가 겐거 같은데 한번 찔러 볼께요 내가 쫓아났는데 있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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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르고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아 이거 뭐냐 화면을 끄지도 않고 안 떠져가지고 그냥 좀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거 아 그렇다니깐요 도망갈 데가 없어 너희들 여기서 동련해야 돼 내년에 또 올 거야 장마다 장마다 오케이 모르소 모르소 이거 누가 하진 않을까? 아... 저번에 있는 거 아니야? 아... 쳐들렸다 아... 쳐들렸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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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우와! 야! 안 돼! 안 돼! 들어가! 우와! 대박! 잠깐만! 뭐지 이건? 아... 잠깐만! 도망간 놈이었나? 여러분들! 저희 어머니가 요새 기력이 많이 안좋아서요 이게 한... 한... 500g 요거는 제가 어머니 좀 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많이 요즘에 괜찮으셔요 제가 방생을 하지만 여놈은 제가 좀 어머니 약으로 해 드려도 뭐 되겠죠? 네...